18번이에요. 연립부동식의 영역을 좌표평면이 그리시오라는 문제네요. 그리시오. 얘는 원이네요. x-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. 얘는 2차식 y는 x제곱 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원을 먼저 그리면 이렇게 닿는 원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는데 원의 안쪽이고 얘는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포물선의 아래쪽이야. y가 작으니까. 그리고 원에는 안쪽이니까 이렇게. 끝.